그래서 이제 순천만 들렀다가 여수까지 가는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,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일단 그러면 여기 순천으로 먼저 가는 거 알잖아요. 순천으로 먼저 가시니까. 딱 한 가운데네요. 그러니까요. 여수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처음 가봐. 그래요? 여수가 이제 KPEX 3시간이면 가니까. 진짜 너무 예뻐. 이게 이순신 광장, 이순신이 이제 벌이고. 여기 오고 싶었다고? 가봉 접시하고 표의진 씨는 어떤가요? 연세계 소설이라고 말하자면 모진계라는 소설이 있어요. 여수에서 이제 한 다방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비슷해. 완벽합니다. 우진이라는 곳이. 공부가 확실히 되네요. 생각지도 못한. 깜짝 놀랐어요. 두 개만 이해해가지고.